회장근계 파열 후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회장근계 파열 후 봉합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 어깨 외전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럼 이제 외전 보조기를 착용하는 올바른 자세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옆으로 팔이 벌어질 수 있게 차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. 단혹 잘못된 착용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이런 자세가 되겠는데 근데 이거는 잘못된 자세가 되겠고 올바른 착용 자세는 옆구리 옆으로 이 쿠션과 같은 팔을 벌려주는 이런 보조기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.